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법. 지은이는 윌리엄 V. 피치, 옴기니는 김경영, 출판사는 지식노마드입니다. 부제는 나를 사랑하고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관계 수업. 지은이 소개를 읽어보겠습니다. 윌리엄 V. 피치, 인간 본성의 모순과 내면의 복잡함, 관계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한 심리치료사, 상담가이자 목사이다. 개인, 가족 간 불화, 공적, 사적 갈등 사례를 직접 다루며 축적한 생각과 경험과 연구 결과를 현실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는 이론과 구체적인 해결안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첫 책이자 역작이 된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법은 1974년 미국에서 출간돼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간관계 분야 고전으로 독자 추천을 받고 있으며 관계를 회복하고 진정한 소통을 원하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해법을 전하고 있다. 인간관계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본이 되는 두 단계가 있다. 하나는 나와 상대와의 관계에서 상대가 느끼는 감정에 관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나와 상대와의 관계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에 관한 것이다. 두 단계를 정의하면 각각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 반사하기 두 번째 단계 보호하기 반사하기는 상대방의 감정과 관련해 내가 행하는 어떤 것이다. 보호하기는 나의 감정과 관련해 내가 행하는 어떤 것이다. 관계상 많은 문제가 힘이 얽힌 상황에서 생긴다. 힘이 얽힌 상황에서는 서로의 감정이 충분히 이해받지 못하며 이는 대개 갈등으로 표출된다. 누군가를 만날 때 생기는 감정은 두 가지의 영향을 받는다. 첫째,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가? 둘째, 내가 상대방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느끼는가? 과거 만났던 사람에게 느꼈던 감정과 당시 그에게 보였던 반응을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옮겨서 적용하면서도 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정신분석학과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 전의라고 부른다. 우리는 특정 유형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일어나는 어린 시절의 반응을 전의한다.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 채 즉, 무의식적으로 창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6단계를 소개한다. 1. 나와 상대방 모두 건강한 기본 욕구를 품고 있다고 믿는다. 2.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3. 상대가 말한 내용을 신뢰, 경청, 명료화를 통해 이해하고 공감한다. 4. 내 영역을 명확히 하고 굳건히 지킴으로써 나 자신을 보호한다. 5. 자아를 존중하며 대안을 모색한다. 6. 내 태도를 바꾸는 모험을 강행한다. 힘을 겨루는 상황에서 창조적으로 행동하려면 우리 안에 선하고 옳다고 여겨지는 일을 향한 건강한 욕구가 내재되어 있음을 믿어야 한다. 6. 우리가 목격하는 내면의 악한 충동은 사실 성장을 차단한 결과일 따릅니다. 7. 나무가 한쪽까지만 왕창 잘린다면 다른 한쪽에 가지가 몰려 자랄 것이다. 8. 그렇게 되면 결국 나무는 균형을 잃고 만다. 9. 우리 내면에서 보면 우리가 품는 모든 감정은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10. 품었던 감정이 어떤 것이었던지 그 당시에는 온당했었다. 11. 이 사실을 지금의 인간관계에 적용하자. 12. 다시 말해 나와 상대가 품고 있는 현재의 감정을 받아들이자. 13. 어떤 감정이 왜 드는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감정 경험을 나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자. 14. 또 상대의 감정 경험을 그 사람의 자신 일부로 받아들이자. 15. 그러면 관계에서 성숙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15. 일반적으로 감정과 관련된 문제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16. 내 감정에 솔직하게, 즉 나답게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16. 해결책은 한때 쓸모없거나 너무 고통스러워 보였던 감정이 다시 자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17.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 18. 한 사람의 어떤 감정을 억누를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하기란 쉽지 않다. 19. 그러나 확실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으로 존재하고자 하는 욕구는 살아있다는 사실이다. 19. 즉 어떤 형태로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20. 손으로 호스의 물을 막으면 손과 호스 사이의 틈으로 물이 어떻게든 삐져나오는 것처럼 21. 인간 역시 존재가 짓눌리면 어떤 식으로든 존재할 다른 방식을 찾는다. 21. 두 사람 사이 감정의 균형점을 찾으려면 반사하기가 마땅히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22. 즉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한 것을 상대방에게 곧바로 전달해 확인받고 공유해야 한다. 22. 한 사람이 어떤 순간에 특정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그가 과거에 경험한 수많은 일의 결과이다. 23. 따라서 누구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느끼면 안 되지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24. 그럴 권리가 우리에겐 없다. 25. 판단을 유보하는 것은 관계의 방향을 바꾸는 첫 번째 단추이다. 25. 상대의 말과 행동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여하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행동에 나서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한다. 25. 정리하면 신뢰한다는 것은 다음의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6. 관계를 맺은 두 당사자 사이에는 본인들도 모르게 행하는 무의식적인 패턴이 존재한다. 27. 공격으로 느껴지는 상대의 말과 행동은 감정을 드러내므로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고자 하는 분투인 경우가 많다. 28. 관계가 발전하려면 상대방이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려는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다. 29. 명료화란 감정으로부터 비롯된 깊은 메시지를 듣고 이를 상대방에게 확인함으로써 오롯이 이해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30. 명료화는 당신 이야기에 동의한다 라는 의미가 아니다. 31. 당신 얘기는 ...이라는 거지? 이런 의미다. 31. 설명하고 싶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참아낼 때 비로소 대화가 시작된다. 31. 인간관계를 바꾸고 싶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32. 두 사람이 사실 자체를 어떻게 느끼는가? 바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33. 효과적인 듣기란 내가 상대방의 생각을 귀 기울여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34. 이는 곧 사랑의 태도다. 사랑은 다름 아니라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35. 가르치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고 말없이 상대의 얘기에 귀 기울이면 상대방은 나를 믿어주는구나 라고 느끼며 자기 안에 있는 힘을 깨달아 결국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35. 보호학이란 나 자신이 되고자 하는 용기를 갖는 것이다. 36. 다시 말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37.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모든 사람의 자아를 존중하는 것이다. 37. 독일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폴 틸리이는 본인의 저서 존재의 용기에서 이렇게 말했다. 38. 존재하고자 하는 용기는 인간이 본질적인 자기 확신과 충돌하는 존재의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자기 존재를 확신하려는 윤리적 행위다. 39. 만약 누군가가 강압적으로 내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면 비록 내가 허락했더라도 화가 난다. 40.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한 내 자신이 싫어지는 동시에 나의 자아를 존중하지 않은 상대방을 향해서도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다. 41. 인간관계에서 오해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42. 상대가 내 영역의 경계를 알고 있으리라 가정하기 때문이다. 43. 영역이 언제나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자기 영역에 책임지고 경계를 지어야 한다. 44. 내 영역이란 다른 사람이 여기에 들어왔을 때 나에게 계속해서 고통을 주는 영역이다. 45. 다시 말해 나의 존재가 영향을 받는 영역이다. 45. 말없이 고통을 견디는 대신 내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알려주는 편이 관계에 훨씬 유익하다. 46. 이때 중요한 것은 나의 영역을 분명히 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47. 상대를 바꾸려는 목적의 충고 대신 단순히 나에 대한 정보만 툭 건네보자. 48. 이렇게 하는 순간 둘의 관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49. 왜냐하면 충고는 당신은 어린애야 당신은 당신 삶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어 라는 말로 들리지만 50. 정보는 당신은 어른이야 내가 준 정보를 참고해서 뭘 할지 선택할 권리는 당신한테 있어 라는 말로 들리기 때문이다. 50. 듣는 사람은 상대의 말이 객관적 정보에 불과한지 나의 생각을 바꾸려는 강압적 시도인지 정확하게 분별한다. 51. 상대가 거만한 태도로 자기를 대한다고 판단했을 때 흔히 사람들은 그와의 관계를 조용히 차단해 버린다. 51. 존재하려는 용기를 갖는다는 말은 나의 영역을 명확히 정하고 필요하면 방어한다는 의미다. 52. 결코 상대방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53. 자아를 존중하며 대안을 모색한다는 말은 누구의 자아 영역도 침범하지 않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54. 일반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거나 사실 자체를 규명하는 단계는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분명히 전달하고 이해받았다고 느낀 다음이라야 가능하다. 55.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데서 안정감을 느끼고 이상하거나 낯선 것을 접하면 불안감을 느낀다. 55. 어쩔 수 없이 성장은 위험을 수반한다. 55.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만든 에드윈 랜드는 이렇게 말했다. 56. 창의성의 핵심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57. 창조적인 관계를 원한다면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57. 그렇다면 상대가 나에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58. 두 가지가 있다. 58. 첫 번째 이유,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모험을 하려들지 않기 때문이다. 59. 자기 감정을 끊임없이 부인하다 보면 어떤 감정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감정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는 수가 있다. 59. 반면 자기 자신과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런 열린 태도 때문에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준다. 60. 이렇게 되면 둘의 관계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다. 61. 상대방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상대방에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려는 모험을 하려들지 않기 때문이다. 61. 상대방이 비협조적일 때 나 자신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기꺼이 상대에게 나를 보여주려는 모험과 더불어 둘의 관계 자체를 바꿔버리는 모험에 나설 필요가 있다. 62. 관계 자체를 바꾸려는 모험을 감행한다는 말은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자 허풍을 떨거나 위협을 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63. 실제 위험한 모험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64. 모험에 나서느냐, 머무는 자리를 지키느냐, 우리는 선택을 함으로써 배우고 성장한다. 지금까지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법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은 인간관계에 대한 책입니다. 어떻게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반사와 보호 두 가지입니다. 반사는 상대의 입장이나 감정, 느낌을 내가 마치 거울이 된 것처럼 반사해서 상대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보호는 나 자신의 입장이나 감정, 느낌과 존재 자체를 스스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상대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입니다. 어느 한쪽이 희생하거나 무시당하지 않고 쌍방이 보호를 받으며 동시에 충분히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반사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반사는 다른 말로 하면 존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이나 감정, 느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않으며, 그저 내가 거울이 되어 상대의 모습을 그대로 반사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반사하는 이유는 상대로 하여금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가 타인에 의해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생존과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반사하기는 머리로는 알기 쉬워도 몸으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사하기를 위해서는 우선 관찰이 절대적입니다. 경청이라고도 할 수 있죠. 상대의 표정과 몸짓과 언어에 대해서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고, 상대의 의도와 감정, 불안한 지점과 자랑스러워하는 지점 등을 캐치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악한 상대의 감정에 대해서 마치 거울로 반사하듯 나의 말로 상대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피드백이나 반사를 받은 사람은 안심하며 기뻐하고, 반사를 해준 상대에 대해서 자신도 같은 대접을 해주려는 의도를 품게 됩니다.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관찰하려는 의도와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 의도는 상대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합니다. 상대에 대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존중, 이것이 없으면 상대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상대의 말이나 감정 따위도 전혀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게 됩니다. 경청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죠. 사랑에 빠진 남녀는 상대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해 무한한 관심을 쏟습니다. 상대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권태에 빠진 커플은 서로 무관심합니다. 상대가 소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은 중요한 것에 관심을 쏟습니다. 상대가 내 눈에 별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인간은 상대를 관찰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죠. 없을 무, 볼 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눈앞에 있어도 보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능력입니다. 의도적으로 관심과 존중을 품고 바라봐야 비로소 상대가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지나치게 강하게 어필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과거 행동과 그에 따른 좋은 결과들, 자부심 등을 상대의 동의를 획득할 때까지 거듭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거래가 확실합니다. 관찰 전에 관찰하려는 의도, 존중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라 이걸 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끼리 서로 자기 얘기만 하다가 돌아사는 일이 생깁니다. 저는 이야기라는 것, 대화라는 것이 인간만이 갖고 있는 참 놀라운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의 깊은 속까지, 어떨 땐 그 존재 자체까지도 마치 내가 그 입장이 된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죠. 대화 능력이 없었더라면 인간은 결코 사회를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대화 중에 내 말을 상대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나의 능력 부족도 원인이겠지만, 상대가 자신만의 경험과 필터와 감정으로 내 이야기를 걸러서 듣기 때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말을 꺼낸 것을 후회하는 편이고 말을 더 줄이려고 합니다. 한편 뒤집어 생각해보면 나도 역시 상대방의 말을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만의 필터로 걸러서 받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느낍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캄캄한 방 안에서 아주 잠깐 스치는 손끝의 느낌으로 상대의 마음을 알아내려고 시도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매우 흥미로운 경험입니다. 상대에 대한 반사가 이 책의 첫 번째 키워드라면, 나 자신에 대한 보호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나를 보호한다는 것은 나의 존재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튼튼한 울타리를 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가지 못하고 상대가 들어오지 못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내가 원할 때는 나도 드나들고 상대도 드나들 수 있는 문을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그 문을 오픈하고 불필요할 땐 잘 잠가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튼튼한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든다는 영국 속담이 다시 떠오릅니다. 상대의 말, 특히 나의 어떤 상황이나 행동에 대한 부적절한 평가나 조언이 다가올 때 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분 나빠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지만 평온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저 사람과 만나지 않겠다고 선택할 수도 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다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무신경하고 배려 없으며 무례한 사람이라고 느끼기로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넘기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명상에서 배운 방법입니다.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나 느낌이라도 발생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이성으로 검토하고 선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스트레스가 적어집니다. 작가 김훈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칭송한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게 악담을 한다고 해서 내가 훼손되는 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나는 상대의 취급에 상관없이 그냥 나로 존재하기로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악플이나 악담을 접할 때 그로 인해 비참해지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지만 악플이나 악담은 그저 그 사람의 생각일 뿐 내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칭송이나 칭찬도 마찬가지죠. 법륜수님은 누군가가 자신을 칭송할 때는 그저 아 저 사람 기분이 좋은가 보다 하고 누군가가 자신을 비난할 때는 저 사람 기분이 나쁜가 보다 한다고 하셨습니다. 상대의 말이나 감정이나 대응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결심한다면 이런 경지에 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저 인지만 해도 될 듯합니다. 나는 나일 뿐 상대의 말이나 주장이나 평가, 비난, 비판 등으로 인해 가치가 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걸 확실하게 인지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책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